걸그룹 카라가 연말을 맞아 사랑의 쌀 나눔 행사에 동참했습니다. 카라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열린 다섯 행사에 참석해 사랑 나눔을 실천했는데요. 이날 카라는 지난 4집 앨범 발매 당시 팬들로부터 기증받은 쌀 1.24톤을 저소득층 가정에 직접 방문해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. 조속사 후배인 레인보우, 에이젝스 역시 카라의 사랑 나눔에 함께했는데요. 한편 지난 14일 조속사 식구들과 함께 첫 패밀리 콘서트를 가진 이들은 그 수익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.